건강에 안 좋아서 포기하고 싶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을 땐 그럴 땐 스테비아 토마토지 맛있는 토마토 건강에도 무지하게 좋은 토마토 설탕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토마토 아 안돼 소비자의 취향을 저격한 아삭한 식감 달콤한 가즙이 살아있는 일품 토마토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오사이드가 토마토와 만났다 선선하고 건강한 스테비오 토마토를 즐기자 오전 10시가 되면 주문을 마감하고 그날 바로 수확해서 당을 추구하는 아트앤큐의 스테비오 토마토 완전 신선한 건강함이 그대로 담겨져요 또 스테비오 토마토는 이 풍견이 길지 않아요 스테비오 토마토의 꼭지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먹을 때 꼭지를 꼭 제거하고 먹어야 해요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 소독하고 소독 후에는 두세 번 깨끗한 물로 헹궈 물기를 말끔하게 제거해요 냉장보관은 필수 선사의 내에 꼭 먹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요 설탕으로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설탕의 당봉보다 200에서 300배 더 높은 스테비오사이드와 토마토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건강도 잡고 맛도 잡고 함께 스테비오 토마토 먹어봐요 스테비오 토마토